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외신입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클라우마 털사에서 열린 프리덤 컨퍼런스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마이클 플린 장군 정말 열정적으로 애국연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플린 장군 연설 30분짜리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플린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정말 애국연설했습니다 애국연설 처음에 딱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이 자리에 오늘 나온 이유가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 그랜드칠드렌들을 위해서 나온 거다 우리 세대만 살고 끝날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도 프리덤 컨퍼런스입니다 자유의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한다 capital L 대문자 L자 쓰는 left 좌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 안 한다 이미 우리는 그들의 게임 플랜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소셜리즘 플랜이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기로에 섰다 트랜지션 포인트라고 하면서 미국이 기로에 섰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현재 미국에는 국내의 내부의 적들 domestic enemies against us 국내의 적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게 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미국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이 자유 너무나 당연했던 이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온 분들한테 자 다 일어서서 일을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요 여기 온 한 분 한 분들 정말 다 나라를 사랑해서 오신 분들인데 내가 한 분 한 분 허그를 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요 이제 지금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 국민들이 지금 박해를 받는 계곡 속에 처해 있다 물론 우리가 포기를 하고 중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prayer, 기도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founding fathers처럼 믿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미국을 만들었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path towards socialism, path towards communism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가려는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 이건 음모론이 아니다 이건 fake news, 가짜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they outsmarted us 그들이 수를 써서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진 게 아니다 we w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겼다 그런데 they outsmarted us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프리덤 컨퍼런스가 털사, 오클라허마에서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클라허마를 봐라 오클라허마에 77개 카운티가 있는데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한 카운티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2024년에 누가 출마한다 어쩌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라 don't give them a dime or a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we have a president 우리는 이미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USA, USA, USA를 외칩니다 미국 국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미국이라는 우리 조국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 커먼 센스가 있다면 미국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이건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건 믿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클 플린 장군 정말 열정적인 정말 위대한 연설가인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죠 그래서 와 이런 열정적인 애국 연설 예전에도 대선 때 마이클 플린 장군이 나와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 the people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요 워싱턴 DC가 나라의 주인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싱턴 DC가 나라의 주인 아니고 We the people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미국은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서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겪어왔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남북전쟁 이게 다 챌런징 했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로에 선 이 시점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기로다 트랜지션 포인트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결정하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 플린 장군 연설을 쭉 들으면서 왠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트랜지션 포인트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에 서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으로 다시 미국을 살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으로 미국을 살리자 라고 하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선 내 스피치 이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서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 열기가 그러면서요 자 세상에는 hearing이 있고 listening이 있다 hearing은 noise까지 다 듣는 게 hearing이다 그런데 listening은 들을 만한 얘기를 듣는 게 listening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세상에는 정말 distraction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we need to listen 정말 들어야 될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리누드 변호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누드 변호사에 대해서 리누드 변호사는 정말 애국자다 리누드 변호사 great american이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리누드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선 지나고 나서 뭐 무슨 정신병자라는 얘기까지 막 나왔었잖아요 정신 감정해야 된다 그런데 마이클 플린이 여기 나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리누드 변호사 great american이고 애국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never stop learning 이게 우리 어머니가 마이클 플린 장군한테 어릴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플린 장군이 리누드 변호사와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리누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 걸 듣고 자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누드 변호사가 fear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공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공포를 느낄 때 생각해야 될 게 있다 brain과 heart다 라는 겁니다 brain은 두뇌 heart는 심장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로 이 brain으로 공포를 느끼더라도 심장으로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리누드 변호사 말이 그리고 heart 심장은 무엇이 옳은지 안다 그래서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는 거죠 머리로는 아 이거 위험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심장은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 그리고 여성들의 직감 인투이션처럼 모든 사람들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는 겁니다 right or wrong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wrong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이건 자기 이익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게 right or wrong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그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 wrong path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we will not accept it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요 마지막 연설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great women 이렇게 위대한 여성들이 정말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나서고 involve 해야 된다 라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아이들과 손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놔두면 커뮤니즘 소셜리즘으로 미국이 갈 텐데 이걸 그냥 놔둘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플린 장군이요 자 그들 적들은 나를 계속 묻으려고 했다 they tried to bury me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땅에 묻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 없이 내 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big risk다 위험 부담이 정말 큰 일이지만 나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they constantly come after me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잡으러 뒤쫓아 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부를 주면서 나를 서포트를 해줬다 지지를 해줬다 이랬는데 어떤 여성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경제적으로는 안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많은 것 중에 조금을 나눠줬을 뿐이다 마이클 플린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마이클 플린 장군이 정말 거기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God bless America God bless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끝내더라고요 정말 마이클 플린 장군 연설 들을 때마다 와 정말 뛰어난 연설가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도 이 정도로 연설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종이에 쓴 거 보고 계속 읽고 있어요 기자가 질문해도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해서 종이에 쓴 대답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아니라도 군인 출신이 이 정도로 열정적인 애국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걸 보면서 제가 미국에는 그래도 이런 일을 오픈니 퍼블릭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